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일반기계기사 자평 실기를 받고 있는 김재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수업은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 오렌테이션입니다. OT인 시간인 만큼 제 강의의 특징과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일반기계사 자평 실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형 수업을 든다는 것은 1차 필기를 합격하고 이제 2차 실기를 준비한다는 것이라 봐야 되겠죠. 그럼 2차 실기시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2차 실기시험이 일반기계기사와 유사한 기계계열 자격증들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나열되는 2차 실기시험들이 일반기계기사하고 2차 실기시험이 거의 유사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볼 것은 건설기계 설비기사는 작년까지는 똑같았는데 올해부터는 1회차부터 자평 시험이 빠지고요. 100% 필기시험으로만 구성되어 변경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같이 저와 수업할 게 일반기계기사죠. 일반기계기사 2차 실기시험 검증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증방법은 필답형과 자업형으로 되어 있고요. 필답 50점, 작업 50점, 둘 합해서 100점 만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업형은 두 가지로도 나눠지는데 2차원 작업과 3차원 작업이 있습니다. 2차원 작업은 4점이고요. 3차원 작업은 10점이 됩니다. 여기서 둘 합해서 5점이 되는데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60점 이상 합격이니까 필답에서 3점 맞고 그러면 자업형에서 2차원 작업만 해서 3점 이상 되면 6점 이상 되니까 합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3차원 도움을 안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큰 오산이고요. 그럼 우리 2차원 필기처럼 과락처럼 실격 사유가 됩니다. 무조건 자업형은 2차원 작업과 3차원 작업을 다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다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와 같이 할 수업은 실기 수업은 2차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이고요. 거기에서 두 가지 필답형과 작업형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할 수업은 자업형 수업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형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작업형의 검증 방법은 총 수업 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 5시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어진 문제 도면을 가지고요. 케이스 규정집 아니면 규정에 맞는 도면 유형을 설정해서 답안 도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답안 도면은 총 2장이고요. 제출할 답안 도면은 2차함 부품도하고 3차함 도면 모델링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도면, 답안 도면, 또 답안 도면의 2차함 부품도, 3차함 모델링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 단어들이 좀 낯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단어들이 뭘 나타내는지 어떠어떠한 도면들인지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보신 이 도면이 문제 도면입니다. 각각의 부품들이 다 조립된 형상을 말한 거고요. 그래서 얘를 또 다른 말로 조립도라고 또 부르고요. 여기 부품들 보시면 숫자들이 있죠. 이런 숫자들을 품번이라 부르는 거고요. 현재 도면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가 있죠. 1번에서 5번을 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 문제 도면을 주기에 앞서 유의물을 나눠주거든요. 그 유의물에 몇 번 몇 번 그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려야지만 점수가 산정이 돼요. 그래서 유의물에서 보면 2차원과 3차원이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 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의물을 읽을 시간은 따로 지워지기 때문에 유의물을 천천히 꼼꼼히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도면을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2차원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KS 제도법에 맞게 투상을 하고요. 관련 정보를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관련 정보라는 것은 다듬제 기호, 기아공차, 이런 주서 등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즉 나중에 이걸 보고 이 부품을 강화하는 제작자가 강화하는 제작자가 이걸 보고 도면을 제작할 수 있게 보여주는 도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면은 2차원 도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3차원 답안 도면이 되는 겁니다. 이 3차원 도면은 가공하는 사람이 이 제품의 부품의 형태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도와주는 도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하나의 부품의 두 뷰에서 바라보는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모델링한 것은 제출하는 게 아니고 모델링한 도면을 2차원으로 만들어서 출력해요. 출력해서 채점 위원은 2차원 도면만 가지고 채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뷰만 바라보면 반대쪽 안 보이는 부위가 잘 모델링이 됐는지 채점 위원은 확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3차원 도면의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이 뷰가 현재 한 뷰에서 안 보이는 면 현재는 어떻게 여기 보시면 정면, 우측면, 그 다음에 평면이 되는데 여기서 안 보이는 게 반대쪽이 되겠죠. 그 반대쪽 면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여줘서 채점 위원이 여러분이 제대로 모델을 했는지 채점할 수 있게 꼭 수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작업형 시험 설명을 하면 그렇게 2차원과 3차원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출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은 지급된 용지, A3 용지이고요. 2차원과 3차원 다 A3에 출력을 해야 됩니다. 출력 시간은 수검 이해 시간으로 따로 주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출력은 이해까지만 가능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출력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포커스가 많이 틀리다 그럴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고 또 실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출력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작업형 시험 출제 유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도면이 출제가 되는데 큰 분류로 보면 두 개의 분류예요. 동력기하고 시공구입니다. 우선 동력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도면이 동력기예요. 동력기는 여러분이 그 말만 들어도 대충 어떤 도면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력을 전달하는 요소, 대표 요소가 기어, 그 다음에 벨트를 감아서 동력을 전달하는 풀리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것을 동력기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력기의 종류로는 동력전자치, 편심전동기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부터 작년 4회까지 제가 어떻게 쭉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보니까 출제 비율이 동력기가 67.8%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 시공구입니다. 시공구는 이 말뜻을 굉장히 낯설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시공구는 어떤 거냐면 피삭제, 즉 공작물을 고정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고정시키고 또 위치까지 제어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공작물을 고정만 시키는 거거든요. 고정해서 그 이후에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망치질을 한다거나 톱질을 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이스라 불러요. 바이스고 그 다음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위치까지 제어해주는 거예요. 그걸 직으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공구라 부르고요. 그래서 치공구의 종류로는 이렇게 바이스, 클램프, 지그, 드릴 지그, 리민지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비율이 아까 동력기 빼고 나머지 32.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업형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거 수검 인원이 많겠죠. 그다 보니까 2006년도는 거의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2007년부터는 응시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최소 3일 많게는 한 5일까지 봅니다. 만약에 5일을 본다면 거의 어떻게 동력기가 3번 나올 때 치공구는 2번 나온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업할 때 사용할 소프트웨어, 캐드 툴은 두 가지입니다. 솔독스하고 오토캐드입니다. 둘 다 버전은 201629이요. 소프트웨어는 버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수업 나갈 때 기능들이 그렇게 어려운 기능들이 아니에요. 몇 개의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해서 계속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은 2016으로 나가지만 그 이와 다른 버전을 써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하이 버전을 사용하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최소한 2010버전 이상 되는 버전을 사용하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소프트웨어는 영문판과 한글판이 있겠죠. 그러니까 솔독스는 한글판과 영문판을 쓰든 상관없는데 오토캐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캐드는 가급적이면 영문판을 쓰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한글판은 좀 약간 버그가 있거든요. 안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캐드는 반드시 영문판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3차원 도면 작업은 솔독스로 하고요. 2차원 도면 작업은 오토캐드로 해서 수업이 나갈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캐드 툴을 가지고 자세히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중에 시험장 가면 문제 도면이 주어진다고 했죠. 문제 도면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걸 여러분이 투상을 해서 제도법에 맞게 투상을 위해서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부품들의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크기라는 건 즉 치수가 되는데 도면을 보시면 치수가 아예 없어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척도. 척도가 여기 보시면 1대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도면 상의 크기하고 실제 물체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를 준비하셔서요. 눈금자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재서 1대 1로 해서 투상해서 도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자로 재서 제일 먼저 뭐 할 거냐면 삼참 도면을 먼저 작성을 할 거예요. 솔리드워크에서. 그러니까 작업이 2D를 먼저 해서 3D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3D를 먼저 해서 2D를 나중에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업 시간은 딱 5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 5시간 안에 시간을 좀 빠르게 단축하려면 단축하려면 누구나 쉽게 좀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3차원을 먼저 한 다음에 2D로 넘어가는 게 좀 작업이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D를 먼저 할 겁니다. 3차원, 솔리드워크에서 가지고 3차원 도형을 도형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을 이용해서 우선 3차원 도면을 작성해서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 주의사항이 이 완성한 것은 반드시 PDF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출력할 때는 출력 프린터가 컴퓨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컴퓨터가 솔리드워크가 아닌 다른 소프트가 설치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버전이 틀리면 또 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솔리드워크는 나중에 저장할 때 꼭 PDF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하고 이거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D 도면을 완성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솔리드워크에서 3차원 도형을 모델링해가지고요. 그거를 솔리드워크에서 이렇게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상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솔리드워크에서 만들어서 최종적인 완성은 관련 정보를 다 집어넣는 것은 오토캐드를 보내서 이렇게 완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 강의의 특징은 첫 번째, 캐드 조보도 학습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캐드를 잘 모르더라도 수업 중간, 중간중간 제가 필요한 기능을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작업형 수업 시 문제없이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을 겁니다. 캐드를 모르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로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캐드 부분이 먼저 선수 학습하시고 본 수업에 임한다면 한결 수월하게 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교재 단권화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면 2차원과 3차원이 따로따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같이 있다 하더라도 3차원은 자세히 됐는데 2D 같은 경우는 문제의 답안 도면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원과 3차원 다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작동원리 중심의 강의입니다. 도면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 문제 도면을 보고요. 그 문제 도면의 작품명이 나와 있죠. 작품명에 부합된 각각의 부품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조립되고 작동되는지 상세히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 도면을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철저한 도면 권도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복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작업형 실기는 특성상 복습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도면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하면 트는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락 사이트에 첨삭 한목이 있습니다. 그 한목에 여러분이 그린 도면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런 부분은 틀렸고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부분이나 수없이 놓쳤던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쉽게 저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OT 수업을 마치고요. 본 수업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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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